아 우드카 제작 중입니다 예 버려지는 아 버려지는 애들 카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음 리모트 컨트롤러 작동하는 칼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 꽃이 많이 피었네요 어 풍란은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 태양광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네요 태양광 풍란이 너무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음 풍란 감상해 보세요 5 5 여기도 폈습니다 5 너무너무 예쁩니다 태양광으로 바람을 불어줍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깡통 박사 현대미 였습니다 자